K-POP 쇼 부문 신상 수상자는 최원명 K씨 축하합니다 K-POP을 널리 알리는 그런 MC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뮤직뱅크를 위해서 열심히 금요일마다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대네요 그 따뜻한 눈빛은 늘 여전하네요 이제야 날 봤나요 한참을 보고 있었는데 햇살이 얼음 안지는 그대 얼굴 꿈일지도 몰라 안녕이란 말도 나오지 않아 하고픈 말 얼마나 많았네 꿈에서도 너만 찾았는데 너무 늦었다 그런 말은 듣기 싫은데 내 눈을 피하는 그대 내 맘이 보이나요 그대 눈빛을 난 알 수가 없어 소리 없이 나 혼자 안녕 안녕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지나간 일에는 너무 힘들었죠 만약이란 없는 것 그래도 한 번쯤 달려가 잡았다면 그대가 한 번만 안아줬더라면 그렇게 돌아서 그렇게 돌아서 지났을 텐데 꿈일지도 몰라 안녕이란 말도 나오지 않아 하고픈 말 얼마나 많았는데 꿈에서도 너만 찾았는데 혹시 그때도 하루마다 힘들었다면 나를 그리워했다면 나를 그리워했다면 내 손을 잡아줘요 그대 다시 안아봐도 될까요 숨결처럼 가까이 안녕 고마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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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